에이 원래 운동했던 분 아닌가요? 라고 많이 질문한다 내 몸에 근육이 보인단다 2021년 1월 1일 김벌레 첫날을 보자 1월 1일 김벌레 첫날 비포 애프터 용으로 찍어둔 근접 영상이다 니 밖에 안나가나? 몸이 왜이렇게 하얀데? 니 배에 이물질 넣었나? 운동했던 사람 몸 맞는 것 같다 턱걸이는 며칠 쉰다 어깨에 데미지가 꽤 쌓였다 고양이 놀이터 겸 쉼터다 얘 이름은 딱히 없고 그냥 고양이라고 부른다 니도 살 좀 빼야겠다